13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원희룡 대정자가 제주지사 재직 당시에 인허가를 내준 오등봉 민간특례 참여업체 대표들이 같은 타운하우스에 거주한 그런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가보면요. 둘러볼 수도 없습니다. 진심로가 하나뿐이고요.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출학직으로 지정되면서 특혜 논란도 있었고요. 같은 데서 살고 이렇게 광극공사 수주액도 11배가 늘고 오등봉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그렇다 보니 공교롭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우연이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뜨거워지는 원희룡의 오등봉입니다. 지금 또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게 좀 뭐랄까요. 사실 전해부터 얘기가 좀 많았었고 계획 단계부터. 그다음에 환경위선 논란도 많이 일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예정자가 제주도지사 시절에 허가를 내준 이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네. 사업 계획 발표 단계부터 그야말로 말이 많았는데요. 특히 가뜩이나 도심 제주 시내 도심 녹지 공간 부족 문제가 계속 줄기차게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제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 시내를 내려다보면요. 저 멀리 한라산이 좀 보일 뿐 제주 시내는 마치 회색 도시처럼 녹지 공간이 정말 보이질 않거든요. 물론 몇 개 오름 정도 보이는 그 정도 보이는 정도 말고는 정말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발전이 안 돼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녹지가 부족한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제주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도시공원인데 여기다 허가를 내줬다 이래서 말이 많았죠. 네. 전후 상황 좀 보면요.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 그리고 일몰죄로 인해서 이 도시공원들을 제주도가 매입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그 질문에 던져졌는데 오등봉공원의 경우 민간특례사업 즉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환경훼손 경관훼손 그런 논란들 당연히 따라왔고요. 그와 함께 그렇지 않아도 출퇴근길 혼잡한 도로 상황인데 그리고 교통 그리고 환경 악화가 따라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아파트를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그런 지적 문제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게 부재한 30% 정도를 주거 형태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도 내에서는 이슈가 됐었지만 전국적인 이슈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게 좀 또 다른 방향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원희룡 내정자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제주도지사 시전에 집행한 그런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청문회 때 또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네. 이재명 전 후보 전 대통령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이제 원희룡 내정자가 그때 특히 대장동 일타 강사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 안다. 그런 내용들 해봐서 잘 안다. 물론 다른 취지이긴 합니다만 오등봉 개발 사업 이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점도 또 그 발언도 조금 떠오르는데요. 이 오등봉 개발 사업이 어떻게 청문회 때 또 달아지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업이었느냐 혹은 또 정치권에서 늘 얘기하는 내로남불이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등봉 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해당 사업에 참여한 도내 업체 중 두 업체의 대표가 두 개 업체의 대표가 원희룡 내정자의 거주지죠. 최고급 타운하우스의 이웃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한 타운하우스 안에 살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급 타운하우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어떤 공간입니까? 네. 그 서민들을 좀 좀처럼 꿈꾸기 어려운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가보면요. 네. 둘러볼 수도 없습니다. 진심로가 하나뿐이고요. 말하자면 어떤 시크릿한 공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보안이 좀 철저한 곳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운하우스에서 또 내세운 것이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 또 내세움도 했었는데 홍보할 때요. 이 타운하우스 단지의 세대수 13세대에 불과합니다. 제주 최초의 럭셔리 타운하우스다 그렇게 홍보해왔던 곳인데요. 제주시 아라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이곳은 원희룡 내정자가 제주지사에 당선된 직후죠. 2014년 6월 원희룡 내정자의 배우자가 7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 원희룡 내정자가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취락직으로 지정되면서 특혜 논란도 있었고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사안이 다시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같은 타운하우스 안에 살고 있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13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원희룡 내정자가 제주지사 재직 당시에 인허가를 내준 오등봉 민간특례 참여업체 대표들이 같은 타운하우스에 거주한 그런 사실이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지난 2020년 1월 오등봉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 업체들, 컨소시엄이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등기부등봉상 원희룡 내정자가 제주지사 재직 시절에 부지 용도를 셀프 상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에 이 두 대표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 부지 용도를 바꿔줬었는데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곳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업체들 대표가 거기 등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업체가 아니라 두 업체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의혹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연기가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13세대 중에 원희룡 내정자와 관련 업체 두 곳이 있고요. 두 곳 사장이 대표가? 네. 한 대표는 등기부등본상 2015년에 매입했고 또 다른 대표는 2014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 한 업체는 이 타운하우스를 분양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원희룡 내정자와 함께 이 두 업체 대표가 이 타운하우스에 거주한 건데요. 네. 그렇다 보니 좀 공교롭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우연이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시민단체 관계자도 이곳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문제를 파악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같은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다고 오등봉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 오등봉 사업에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그런데 다만 오등봉 민간특례 관련 특혜 의혹득이 재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원희룡 도지사 이웃집 게이트가 아니냐라는 오해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안 있던 굴뚝이 연기날까 조금 계속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그런 지적 같은데요. 원희룡 내정자가 제대로 이와 관련해서 좀 해명할 부분이다. 그런 지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컨소시엄 중에서 또 한 업체가 있는데요. 역시 오등봉 컨소시엄 도내 업체 중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엘모 업체인데 이 업체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학 동기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대학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남모 전 검사입니다. 아, 전 검사 출신입니까? 네. 한 매체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졌고요. 그 오등봉 민간특례 관련 논란이 제주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공교로 꽤도 다들 아는 사이들이네요. 보니까. 네. 네. 그런데 관련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남모 전 검사가 그 모 업체의 대표라는 정보. 이게 원래 있었는데 포털 검색에서는 뭐 삭제가 됐다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이 남모 검사가 그 관련 업체의 대표로 하는 사실이 포털 검색에서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전 검사가? 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남모 전 검사가 여전히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신기하긴 하네요. 보통 검사 출신들은 변호사들 많이 하시던데. 네. 네. 무슨 기술단 대표입니까? 아. 네. 자. 그리고 또 매입 가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될 만한 뉴스가 나왔던데요. 네. 앞서 원희룡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해당 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매입해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6개월 가량 뒤에 입주한 다른 매입자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싸게 샀다? 네. 네. 그런데 타운하우스라고는 하지만 건물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건물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타운하우스의 주택들 다 독채인데요. 디자인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 때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원희룡 내정자가 옛날 목동 아파트 팔 때도 건물 크기에 따른 가격을 혼동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잘못 말해서 그 부분도 이슈가 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안이 부각될 수가 있을까요? 네. 원지사의 이 타운하우스를 지은 건설사가 제주시사 원희룡 전 제주시사 취임 시에 제주도 관련 광급공사 수주 실적이 11배 넘게 늘었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같은 데서 살고 이렇게 광급공사 수주액도 11배가 늘고 오등봉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 원희룡 내정자와 한 건설업체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아까 이웃집 게이트 아니냐. 그런 시민단체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는데 오등봉 게이트로 또 부상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전화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얘기부터.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워낙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등봉 개발 사업이 논란이 커졌던 이유가 사실 애초에 애초에는 제주시에서 추진불가 판정을 내렸던 사안인데 이게 뒤바뀌면서 논란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내정자가 제주지사였던 2016년에 제주시가 교통난 가중 등을 이유로 들면서 추진불가 결정을 내렸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죠. 오등봉 청취자 여러분들 어딘지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그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차량 많이 몰리고요. 어디 마땅히 돌아갈 곳도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제주시에서도 2016년에는 교통난 가중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이 당연히 예상되니까 추진불가 결정을 내렸던 건데 2년 뒤인 2018년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원희룡 내정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관련 취재가 또 이뤄지고 또 계속 보도도 계속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부동산 문제를 또 다루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오등봉 개발 사업에 어떤 입건 문제가 걸려 있었는지 그 문제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보도들도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의회 다양해질까? 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다양해질 것이냐 지방선거 관련 얘기 같은데 사실 거대 양당 체제는 국회뿐 아니라 각 지역의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들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보통 칠 때 얘기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좀 뭔가 같이 다른 당에 좀 목소리를 좀 같이 껴안고 가야 할 때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선거가 닥치면 자당 우선적인 그런 입장 강하게 또 드러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결국 거대 양당만의 잔치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 또 관심 갖고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현재 제주도의회가 어떻게 구성됐었나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명, 국민의힘이 5명, 민생당에서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교육위원 5명 이렇게 총 43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네. 교육위원 5명이야 원래 정당이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때는 뭐 바람이 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당이 확보한 의석 2석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 민심에 힘이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평가가 따랐었는데요. 진보정당에서 확보한 의석은 한석뿐이었습니다. 고은실 정의당 비례대표 위원이죠. 최근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선언했는데요. 거대 양당 체제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가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될지 아니면 거대 양당 체제가 더 공고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거대 양당이나 다른 군소 보수 정당들에 비해서 진보정당들이 제주도의회에 입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의석을 얼마나 확보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다당제가 참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당제를 그렇게 주장했던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또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준비 상황을 볼까요? 우선 지역구 어떻습니까? 지역구 제주도의원 후보로는 정의당 고은실 예비후보와 박건도 예비후보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양영수 예비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전부입니다. 이와 함께 진보정당들은 비례대표 원내 진출을 위해서 후보들을 선출했는데요.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 구성을 보면 이번 선거에 반영하고자 하는 어떤 색깔이랄까요? 그런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차이가 꽤 있습니다. 각 당마다 색깔이 드러난다. 어떤 색깔이 나옵니까? 네. 먼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도의의 입성에 가까스로 실패한 녹색당.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절치부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정당 지지 득표수를 5% 득표율을 5% 넘기면 한 명의 의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0.2%가 0.2% 포인트가 안 되는 그런 득표수가 모자랐습니다. 가까스로 이제는 실패했죠. 이번에는 꼭 입성해보자 그런 각오가 있었을까요? 진보정당 중에서 가장 일찍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마쳤습니다. 신현정 씨, 이건웅 씨가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는데요. 신현정 후보는 만 23살, 그리고 이건웅 후보는 만 18살입니다. 두 후보는 미래 세대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청년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비례대표를 다 청년으로 선정을 했군요. 사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뭐랄까요? 고은영 도지사 후보, 제주녹색당의 고은영 후보의 활약이 정당 지지에 미친 힘이 꽤 컸다는 분서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녹색당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를 냈습니다. 진보진영 제주도지사 후보 단일화 여부도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박찬식 예비후보와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단일화 여부, 이번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비례대표를 위해서라면 녹색당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도지사가 쭉 이어가는, 도지사 후보가 쭉 이어가는 쪽이 유리하다는 입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녹색당은 청년을 비례대표 전면에 내세웠네요. 다른 당은 어떻습니까? 녹색당 다음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 당은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로 노동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온 후보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조합원 현은정 씨와 전국택배노조조합원 송경남 씨를 후보로 선출했는데요. 두 후보 노동문제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 내어왔고요. 현은정 씨는 거리에서 삭발돼가면서 노동문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당의 두 후보는 노동자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실현하겠다. 그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택배노동자가 제주도에 의해서 노동자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진보당은 당연스럽게 노동자를 전면에 내세웠고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김정임 씨를 선출했는데요. 김정임 씨, 여성농민입니다. 30여 년 전 알뜰의 비행장 공군기지 반대운동 그리고 송악산 뉘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농민 당사자로서 여성농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왔는데요. 이분이 비례대표로 선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은 여성농민, 진보당은 노동자, 녹색당은 청년.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비례대표를 구성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소수정당들 다루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들이 거대 양당에 좀 쏠리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거기에 쫓아가다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소수정당들을 잘 못 다루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쭉 짚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어떤 후보들이 나오고 어떤 정책들을 좀 내고 있는지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네. 취재 잘 하고 계셨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